ORS KOREA의 사장 심지원 안녕하세요. ORS KOREA의 사장 심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ORS KOREA는 트리키에이의 대표적인 베어링 제조기업인 ORS와 국내 초정밀 연삭기계 제조기업인 SMSB의 합작법인으로 초정밀 연삭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스마트 그라인딩 솔루션 프로바이더입니다. 세계 최정상급의 기술력, 다양한 전방산업,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재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ORS KOREA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정밀 연삭 및 가공을 위한 공작기계들입니다. 특히 저희는 베어링 가공에 특화된 연삭기 제작에 있어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스핀들 등의 모션 부품입니다. 특히 당사의 특허기술인 고속고주파 스핀들은 3만 RPM에서 국내 최고 수준인 약 12만 RPM까지의 고속회전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자동화 시스템 구현입니다. 사람 없이도 기계들이 알아서 하나의 작업 이후 다음 작업을 해나가는 설비 라인들을 통째로 구축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제품의 판매는 솔루션 제공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유지 보수 등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퀄리티 대비 가격 경쟁력입니다. 세계적인 공작기계 브랜드에 제조기업들에 뒤치지 않을 정도의 수준급 기술력을 담은 제품들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것은 저희의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두번째는 절정의 커스터마이제이션 즉 고객사의 니즈에 맞추어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가 타사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 제품으로 손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저희는 6개 국가의 50여개 회사에 저희의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무엇보다 모기업인 ORS와의 빈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과 비교적 원 국가까지도 엔지니어들을 파견하여 발빠른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저희 ORS 코리아가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제조기입이 아닌 그라인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ORS 코리아는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을 필두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기계, 반도체, 의료기기 등 각기 다른 여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정밀 가공기계 및 제품들을 제조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항공, 방산 등 더욱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할 계기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친환경 트렌드 등에 따라 초정밀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인 만큼 ORS 코리아의 기술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90년도에 셰플로코리아라는 독일계 베어링 제조사의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한국인의 기술력을 더욱 알리기 위해 2000년도에 정밀 공작기계 및 스핀들 제조기업인 SMSB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초반부터 인연이 닿은 투르키에의 대표 베어링 제조사인 ORS와 2019년의 합작법인을 만들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ORS 코리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지난 20여 년간 저희의 초정밀 연사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영광스럽게도 소부장 부문 산업부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부장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IP 스타 기업 선정, 소부장 전민 기업 인정, 글로벌 가맹소 기업 1000플러스 선정 등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독일 EMO와 베트남 메탈렉스 다양한 국제 전시회에서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이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자산의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전년 대비 약 250%의 성장률을 보이는 중인데 이러한 성장은 임직원분들과의 팀워크를 통해서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감사할 따름이죠. 앞으로는 더욱 정밀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ORS 코리아는 이에 걸맞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적극적인 R&D를 통해 앞으로 더욱 배우고 다듬으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초정밀 제품 및 솔루션을 요구하는 산업과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ORS 코리아의 성장 범위는 우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저희 ORS 코리아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RS 코리아의 심조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RS 코리아의 심조은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